아티큘레이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부터 3옵타브 파까지 갔다가 다시 정시에서 도까지 오는 8분음표로 연습되는 약보를 1번, 2번, 5번, 8번의 연습방법으로 메트로늄을 켜고 한번 아티큘레이션대로 발음해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와 같이 똑같은 음표에도 아티큘레이션을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 들리는 게 완전히 틀리죠? 또 제가 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매튜은임을 키고 정확한 아티큘레이션 발음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